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도시 이리 좀 급했구나 바나나있구나 티있고 커피있고 어 나니인가 노틴가 있고 카레 페이츠브라니 감자튀김 어? 약간 좀 팡같은거 있네 저것도 뭐 아 코스트있고 여러분 나갑시다 인도 인도야 여기 길은 노숙자분들이 다 점령했어요 여기 아예 집인데 집을 만들었던거에요 여기 길에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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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j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? 귀가 왜 이렇게 길어? 팔찌하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 같은데? 집이 앞에 건물 벗어 저기서 옆에 오줌도 싸고요 옆에 오줌도 싸는데 헬로 물 색깔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할까요? 물이 아니고 그냥 더러운 물인데 목욕한다 공룡 세면대거든요 여러분 근데 물이 좀 더러워 강물을 그냥 펌프 돌려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빨래도 하고 여기서 씻어요 꽃시장이에요 인도 유명한 꽃이자 와 땀밥 여기까지만 봐도 그죠? 오 꽃이 꽃이 와 꽃이 이거 꽃시장인데? 길거리 꽃시장인데? 저기까지 다 꽃시장인가봐 저길로 꽃보다 한 드림크 할까? 칠해 둘 셋 셋 셋 오케이, 1 안녕 굿모닝 사람들 처음에 이렇게 무뚝뚝하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해주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럼 이렇게 웃으면서 해줘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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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라이브 스트리밍 안녕 안녕 인도 택시 택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콜카타 택시 택시 30 ok? 30 ok? ok 아 아 아 아 그 차갑당 엄청 좋은데? 밖에 돌아왔는데 오케이 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너 승정을 했는데 내리고 오노하 100달러가 우기기 오 여기서 버스 타볼까? 여러분들 너무 많은 버스는 만원 버스는 말고 오늘 적당히 타 있는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리 플레이스 패럴리 플레이스 패럴리 플레이스 오케이? 아니 페어리플레이스 밀레니엄파크 밀레니엄파크 밀레니엄파크? 가방 메고 있는 아저씨가 표 받는 사람 사람 좀 많고 시장이나 군대에 도착하면 내려가지고 버스 다른걸로 가르쳐야해요 아 여기 좋다 좋다 아 밀레니엄파크 아이치오케이치오케 바이바이 아 15 300원 이거 컴버스로 300원인가 후 트램 다녀요 트램이 있거든 근데 진짜 가끔 다니더라 어제 하루종일 돌아다녔는데 트램 한 두번인가 세번밖에 못갔어 오 트램이야 트램이다 트램이다 와 진짜 트램이야 이거 트램이야 인도 트램 트램 춤보인ков 가사 아띔어졌둔다 아 그래요 인도 트램 어디죠?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일본에 있는 트램도 있고 유럽에도 트램 있는 곳이 있는데 인도 트램이 많다 아 진짜 아 진짜 미스테레비야 5룹이야 아 진짜 바닥에 가야해 아 진짜 바닥에 가야해 아 진짜 바닥에 가야해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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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래미였습니다 난리다 난리 바이바이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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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스 보라 어디있어 이쁘다 창원 칼리 칼 진짜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